남의 소리에 예민한 여자 에디터 H 남의 소리에 예민한 여자 에디터 H 남의 말 잘 안 듣는 여자 에디터 M입니다 안 들어 저는 카페나 사무실 같은 데서 내가 시끄러운 건 괜찮은데 남이 소란스럽게 굴면 너무 짜증나 너무 신경 쓰여 아니 본인이 제일 시끄럽잖아요 그렇긴 한데 나는 나니까 소중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라는 예민한 여자를 위해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소니의 MDR-1000X예요 이거 아이유 헤드폰 아니에요? 맞아 나 쓰면 아이유 되는 거야? 아니야? 소름 끼치게 창피했어 지금 너무 창피했어 이 제품은 작년에 공개됐을 때부터 계속 살까 말까 망설이던 제품인데 드디어 기회가 돼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해요 손을 이렇게 하면 곡도 넘어가고 조용해지고 그런 느낌이랄까 네 맞아요 기능이 되게 많은데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손짓 발짓 하지마 없어보여요 사실 헤드폰은 크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편인데요 MDR-1000X는 튀지 않고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특히 크림 컬러가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크림색이에요 오 컬러가 되게 묘하게 잘 빠졌다 한번 써볼래? 에디터 유미하니까 머리랑 되게 한 세트 같다 그러니까 노호색 같아 노래 부르지 마 노래 부를려고 그랬지 하지마 사람들한테는 노래가 안 들려 부르지 마 노래하고 싶었어 참아 알았어 이 제품은 헤드폰 안팎에서 나는 소음을 스스로 파악해서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합니다 특히 자동차 소리나 비행기 엔진 소리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저음 노이즈를 확실하게 차단해줍니다 오늘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리뷰니까 제가 일부러 소음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뉴욕의 지하철 소리예요 뉴욕 거 느낌을 내봤어 시끄러워 내가 좀 사귄해 봐도 돼요? 어 한번 써봐요 옵티마이저 시니쉽 대답 지하철 소리 하나도 안 났어 그치? 그리고 이거 방금 한 것처럼 노이즈 캔슬링 옵티마이저 기능을 쓰면 사용자가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는지 머리카락이 이어패드를 덮었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더 완벽하게 소음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이게 꼈을 때 귀가 약간 멍하게 우주에 있는 느낌? 맞아요 붕 뜬 느낌이 있어요 이질감이 좀 있지 근데 이거 밖에서 들으면 좀 위험하겠다 그치 그럴 수가 있어서 다른 기능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헤드폰은 소음을 막는 기능과 동시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변음 기능을 같이 제공합니다 먼저 약간의 주변 소음을 음악 소리와 함께 들을 수 있는 일반 모드 저음 노이즈는 차단하고 안내방송이나 사람 목소리 같은 고음만 들리게 하는 목소리 모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소리랑 같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딱딱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목소리만 안 들리게 할 수는 없어요? 내 목소리 듣기 싫어? 어 내 목소리만 들리게 할 수 있어 목소리 모드에서 아니 아니 나는 당신의 목소리만 노이즈 캔슬링 하고 싶은데 내 목소리만 들을 수 있어 더럽혀진 기분이야 이게 헤드폰을 키면 귀찮은 게 헤드폰 끼고 가다가 누가 말 걸거나 계산을 해야 되면 헤드폰을 빼야 되잖아요 이런 귀찮음을 위해서 조금 재밌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내가 음악 듣고 있을 테니까 나한테 한번 말 걸어봐 에이터에이치는 바보 통깨 멍충입니다 여러분 에듀터에이치랑 같이 일하게 되면 하지만 뭐라고 했어? 한마디도 안 들렸어 뭐라고 했어? 같이 일하기 힘든 타입이라고 내가 같이 일하기 힘든 타입이라고? 안 들릴래 진짜예요 나니까 나 해주는 거야 나니까 마지막으로 편리한 기능을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곡 볼륨 볼륨 다운 잘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음 곡 이렇게 하면 이전 곡 굉장히 편리해요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성 인식할 필요도 없고 핸드폰을 따로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나는 이거 손으로 조작하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터칭? 응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에디터에이치가 쫑알쫑알쫑알 그럴 때 이렇게 쓰고 있으면 이 사람의 목소리를 안 들을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의 사용 목표는 내 목소리를 음소거하는 거야? 그치 에디터에이치가 너무 시끄러워 저는 이 제품을 2주 정도 지금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 시장 바닥 같은 스타벅스에서도 웬만큼 소음을 잡아주고 사운드 자체도 상당히 빵빵한 편이고 그리고 나 얼마 전에 이거 끼고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데 엄마가 밥 먹으라고 계속 말했거든? 못 들었어? 못 들어서 밥 못 얻어 먹었어 굶어도 돼 이참에 다이어트나 하자 아이고 잘했다 이거 빼야겠지? 응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듣고 싶은 소리만 골라서 들을 수 있는 똑똑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소니의 MDR-1000X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짠! 나도 무서워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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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